안주대통령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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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안주를 사먹고 만들어 먹는 안주대통령TV 안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안주는 이거예요. 제가 온라인에서 주문을 해봤는데 저는 팀원에서 주문을 했고요. 바른시라는 곳에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한치, 무례육수 2개 12,500원에 구매했고요.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네, 준비 다 해왔고요. 한치는 베트남산 냉동이고요. 씻으면서 조금 탱글탱글해질 수 있도록 얼음물을 씻어 왔고요. 당근, 오이, 깻잎, 양파, 팥, 고추, 미나리까지 야채 준비했고요. 같이 넣어먹을 소면 가진 야채와 육수까지 모래 완성했고요.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국자나 수저 말고 젓가락으로 살살 좀 비벼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일단 냉동된 상태로 오긴 하는데 약간 녹아있어서 냉동질을 살짝 넣었다가 좀 살얼음이 생긴 다음에 그때 다시 꺼냈어요. 물에 다 완성했고요. 양이 굉장히 많아요. 3, 4인분 돼 보이는 것 같은데 맛 좀 볼게요. 한잔하시고 갑시다. 육수가 제대로 오네요. 육수가 제가 아까 한지를 좀 손질하셨는데 비린내가 살짝 나는 것 같았는데 물에 육수맛이 강하다 보니까 비린맛이 하나도 안 느껴지고 야채들과 어려워지니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채 중에 깻잎이랑 미나리는 꼭 넣으시는 게 좋은 게 향이 있는 야채들이 이런 비린내들을 좀 잡아줄 수 있으니까 그건 꼭 넣으세요. 하아 자 한잔 더 하시고요. 갑시다. 한치향이 진짜 겁나게 많네. 밖에서 이 정도 양 사드시려면 최소한 2만 5천에 3만 원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12,500원에 이 정도 양과 이 정도 맛이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맛이에요. 물에는 좀 소매를 말아먹는 게 맛있으니까 좀 소매를 말아먹도록 하겠습니다. 국수 타임입니다. 국수 타임. 자 한잔 하시죠. 갑시다. 음 물에 육수가 국물에 완전 착각이 돼요. 와 진짜 맛있는데? 육수가 대박이네. 흠 바삭 으으으 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오늘 제가 한치 물의 세트를 주문해서 먹어봤는데 양도 굉장히 많고요 물의 육수맛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 지금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일단 촬영 끝나고 제대로 한번 먹을 거고요 제가 오늘 먹은 이 물에 굉장히 좋은 점은 일단 한치 양이 굉장히 많아요 베트남산이기도 하고 냉동이기도 하니까 굉장히 저렴하긴 하겠죠 근데 그 비빔내는 한치들을 이 물의 육수가 굉장히 꽉 잡아주고 있으니까 맛에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혼자서 드시라는 주가 아니고 여섯이서 굉장히 모여가지고 우손도손 술 한잔 곁들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한치물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그럼 다음 한주로 인사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한주로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